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였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어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장 좀 끊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문장이 너무 길어.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취임 후 첫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윤석열이 왜 이 사안에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에는 또 뻔뻔하게 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에요. 너무 치명적인 실패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임한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 빵빵 쳤고 해외에 무지하게 돌아다니면서 나갈 때마다 물어보면 엑스포 유치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동훈은 엑스포 유치하러 법무부 장관이 몰타랑 안 달아? 안 돌아? 몰타하고 안 모시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딴 데 찍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었던 거죠. 이걸로 뭔가 반전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엑스포에 대해서도 서울에 버스까지 홍보물을 붙이고 비행기 안에 도배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게다가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역전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박빙이다. 계속 이렇게 뻥을 쳤는데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게 벌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최근에 윤석열한테 큰 충격을 준 거라고 보이는데 하나는 보궐선거. 김태우를 내세워서 폭망한 보궐선거 강소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엑스포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커다란 어떤 참담한 실패 이런 걸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항상 버티는 사람은 아니에요.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사과를 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미애 전 장관님이 쓰신 장아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는 중인데 방송하셔야 되나 보네요. 물어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게 물어보는 게 잡혀 있어서 읽고 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궁지에 몰려서 도저히 안 되면 사과를 합니다. 보니까 거기서도 실제 있구나. 네.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그런데 항상 패턴이 어떠냐 하면 역공을 해요. 그다음에. 사과한 다음에? 네. 더 큰 반격을 준비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판을 뒤 었겠다 다시. 이런 거죠. 잊혀질 만큼. 사과가 잊혀질 만큼. 반복적이에요. 밀리면 어느 정도 밀리면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잠깐. 네. 뭐 그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라든가 뭐 좀 미안해하는 건 아니고 진짜 미안한 건 아니고 미안한 척 하는 거겠죠. 강서구청장 그 보고선거 때 충격받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는 꼭 역공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패턴이 더만요. 윤석열의 패턴.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짓을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사과를 할 때는 더 나쁜 짓을 하려고 저는 이런 걸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패턴으로 과거에 나와요. 그 책에. 그래서 아마 일단 사과를 하고 나서 강력한 역공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 판을 뒤집어 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상되시는 게 있으세요? 이 판을 어떻게 뒤집어 볼까요? 정치 공작밖에 없는데 좋은 방법은 소프트한 방법은 그런데 사실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낙엽이 움직이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공안통치와 전쟁을 쌍으로 묶어서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가짜루스라고는 모으고 갈 수도 없고 사실 뼈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겠네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표를 아예 안 보여줘서. 아니 119대 60인데 사실은 뭐 29라 그래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측에 변명이 안 먹히는 참패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우다가 그럴 수는 있는데 되게 가장 의아했던 점이 완전히 전 세계가 모두 사우디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윤석열은 몰랐다는 건데요. 투표회 직전까지 정부 내에서 1차 투표에서 70표 정도 얻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보호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1차 투표에서 떨어진다고 본 사람은 그 정부 내에서는 아무도 없었다는 건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가 유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번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분위기를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이 이번에 이거 한 번 사고 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세계의 흐름은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종말을 구하고 다국화 시대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다국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넘어갔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우크라이나 전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그다음에 브릭스 같은 나라들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의 반제국주의 쿠데타라든가 이 흐름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대략 이 흐름을 타고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미국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이유도 없고 미국을 추종해서 이익 볼 게 없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서 제국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각자 국익을 추구하자 하는 게 시대적 추세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볼 때의 기준도 옛날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 똘만이 하면 무서워한다든가 아니면 좋게 본다든가 이랬을 텐데 이제는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 또 친미 국가에서 벗어났죠. 벗어난 거잖아요. 벗어났죠. 사우디는 흐름을 잘 탔죠. 이 흐름을 보고 미국 쫓아다니다가 는 망하겠다. 이제 벗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미국이 손에서 벗어나서 이란과 수교를 해버리고 브릭스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망해가는 미국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미국의 똘만이 국가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사우디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도 맞서면서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다흑화 세계의 한 일원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비동맹 운동이 한참 불붙었을 때의 분위기랑 도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 당시에 북쪽은 비동맹 국가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죠. 가입해서. 남쪽이 참가 신청 가입 신청을 했다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식민지라고. 비동맹 국가에 가입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비동맹 운동에. 박정희가 들어가고 싶어서. 아 진짜요?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동맹 국가에서는 너희들은 군사주권도 없고 미국 식민지 아니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대미 추정국가 아니냐. 그래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비동맹 운동에서는 북쪽이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남쪽은 아예 끼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얼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예요. 전 세계가 좀 그렇다는 거죠. 네.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한국은 저거는 껴주면 안 되는 미국의 하수인. 게다가 윤석열이 다니면서 아람 에베리티에 가서는 너희들 저건 이란이다.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전폭 지지안 발언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봄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야 저 미지의 똘만이니 저거 돈 많다고 돈 찌랄이나 하고 졸부 국가다 쟤네들은 돈만 많지 미국의 개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은 고립됐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반면에 사우디는 인기를 좀 회복한 옛날에 친미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인기를 좀 회복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이 외교적인 어떤 대결이 벌어지면 거의 이 구도가 갈 것 같거든요. 미국 중심에 망해가는 제국지 진영대 소수죠 소수. 러시아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반제 다국화 진영이 계속 충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엔도 보면 계속 이런 표결이 치러진단 말이에요. 유엔 안에서. 유엔 안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전격 휴전안 했을 때 그걸 반대한 국가 14개국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몇몇 미국 똘만이 국가들 14개. 미국의 영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제재도 40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그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편을 이제 안 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제 무대의 흐름이 진행될 텐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 흐름을 알고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윤석열만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여전히 미국이 최고고 내가 미국의 형님의 그 바로 밑에 있는 넘버 3인데 알아서 모셔야지 너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70표 생각한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의견은 그야말로 앞으로 고립 외교, 자해 외교로 기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부산엑스포모 유치했냐 안 했냐 이 결과가 아니네요. 외교 실패의 결과가 엑스포로 표시된 거예요. 아니 언론에서는 오일 머니에 졌다 이런 걸로 다 보도하지 않습니까. 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전 정부 탓이다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엑스포 홍보물에서도 한국에 오면 돈 벌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어요. 네. 그리고 해외 순방 나와서 외교회담 하면 뭐 투자하겠다 뭐 투자하겠다 돈 엄청 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사우디보다 잘 살잖아요. GDP도 많은데 돈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구차한 변명이고 세계의 역사적 흐름 자체가 시대적 흐름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외교를 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원래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보고를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밑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보내야 돼요. 아니요. 아니 누가 그걸 정보로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70표 나와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70표를 준다고 얘기한 놈은 딸랑이겠죠. 딸랑이. 그냥 그 사람은 아첨. 아부인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 요직에 다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밑에서 누군가가 사우디가 결정적으로 우세합니다. 우리 외교 이렇게 하다가는 국제 고화될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바로 이제 드리바나츠가 아니에요. 너 나가 있 자식아. 이거 내가 미국이 다 지켜주는 건데. 형님 앞에서 그게 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붙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다 떨어져요. 네. 그 옛날에 미국 심장자들이 뭐 그걸 집단사고니 뭐니 허술을 막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려고 정부 내에 뭐 이제 자기네들 쪽 안에서 최고 인재들을 모아서 집단토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쿠바 침공하면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작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온 이론이 심리학에서 집단사고 이론이거든요. 집단이 사고를 하면 또 극단적인 사고를 한다. 외국된 사고를 한다. 약간 집단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호정광들이 들어찬 정부에서 사람을 모아봐야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다. 다 똑같은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 모여서 토론 하면 결론은 뻔하죠. 더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호정광끼리 모이면 극단적이게 된다. 이렇게 더 맞는 얘기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하듯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든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머리받고 있는 사람들은 극우 호정광들이에요 다. 극우 파시스트들. 게다가 광신적 사례주의자들이고 이런 놈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봐야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결국은 70표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70표 했는데 뭔 70표야 80표야. 그렇지. 누군가 일하다가 70표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처음에 30표 어렸는데 누가 아니야 40표야. 아니 저 나라는 우리 집게 되어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 웃으면서 만족을 보이면 이제 올라올 표가 좀 더 불러 이제. 아. 70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끌고 오겠네요. 네. 다음 사람은 저는 70표입니다. 이러면서 70표 낙차. 네.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이게 무슨 정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오판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 오판자들. 현실 인식 불능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것이 윤석열 정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 님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동화에요. 지금 동화의 나라에 살고 있어 우리.